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 DB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5문항 4점씩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문제 여러분이 자료시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왼쪽 개체에서요. 첫번째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번째 문제에서는요. 씨앗 입고 테이블에서 입고 수량이라는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기본 값이 20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값에다가 2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번째 씨앗 입고 테이블에 씨앗 명 필드는 씨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1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번째 씨앗 입고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우리가 필드 크기를 10으로 수정하셨기 때문에 데이터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이는 거고요. 예 한번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회원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전화번호 필드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요. 중복된 값을 입력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시 회원 테이블의 이메일을 선택하시고요. 이메일에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문자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크 연산자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별표 별표 사이에 골뱅이가 그러니까 앳이라는 기호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셔서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면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셨기 때문에 텍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씨앗 테이블에 씨앗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A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1개와 숫자 4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교재 이론에 나와 있는 입력 마스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문제에서요. 영문 대문자를 입력하겠다 하시면 부호 크다라는 부호가 필요하고요. 영문에 대해서 문자를 대해서 반드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입니다. 그럼 L 아니면 A인데요. 문제에서 영문자 입력과 한글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필수에는 L과 A가 있지만 A는 숫자도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L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문제에서 숫자 0 4개를 입력하는데 필수이고요.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수이면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기호는 0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우리 문제에 오셔서 씨앗 테이블을 열어셨고요. 씨앗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다가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부동호 크다. 영문자 한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L 숫자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입력 마스크 설정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DB 구축 문제에서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는 외부 데이터 가져와서요. B2B 납품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문제에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엑셀을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자료실에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된 폴더에서 가져오실 데이터는 B2B 납품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클릭하시고요. 시험 장소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DB 폴더에서 문제 제시한 파일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 다음 새로운 테이블로 작성할 거니까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워크시트 표시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 B2B, 다음 한번 누르도록 하겠고요. 첫 행에 열머리끌 있음이라고 문제에 첫 번째 행은 열머리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누르신 다음에 문제에서 기본키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의 이름은 B2B 납품이라는 테이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이름 입력하시고 마침 클릭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르시면 왼쪽에 테이블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DB 구축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주문 테이블의 치아 코드와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기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표시되지 않은 테이블만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가져오실 테이블은 주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회원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주문 테이블 가져왔고요. 시아 테이블은 기존에 있었네요. 그럼 두 개의 테이블만 추가하시고 닫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셔서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하십니다. 문제에서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고요. 체크하시면 아래쪽에 업데이트와 삭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변경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업데이트,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씨앗 테이블의 씨앗 코드를 선택하셔서 주문 테이블의 씨앗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두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는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한 내용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닫기 클릭하셔서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항 중에 첫 번째가 폼을 완성하는 문제고요. 다섯 문항 각각에 대한 배점은 3점씩에서 3호 15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액세스 화면에 돌아오셔서요. 폼의 씨앗 입구 현황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에는 여러 개의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형식 탭이나 모드 탭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현재 단일 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록 단추 눌러서 연속 폼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했더니 첫 번째 TXT 시앗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본에 가셔서 시앗 명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TXT 판매 단가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속성 시트에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판매 단가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탭 순서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탭 순서가 있고요. 탭 순서의 본문에서 제시된 문제와 같이 TXT 판매 단가를 첫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두 번째 TXT 입고 단가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세 번째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그 다음 시앗 명을 선택하시고 네 번째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시앗 코드를 선택하시고 다섯 번째 입고 일자를 선택하고 드래그 합니다. 문제 제시된 순서와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세 번째 속성 작업을 하셨고요. 네 번째 폼을 선택합니다. 폼 선택기 클릭하신 다음에 구분선 형식에 가셔서요. 구분선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설정해 주십니다. 다음 폼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했더니 TXT 총 입고 수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입고 수량에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씨를 살짝 크게 한번 하고요. 는 썸이라는 함수를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합계를 구하겠다. 문제에서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필드 이름은 입고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한 폼에 대한 다섯 항목의 속성 작업을 하셨는데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 보기에 가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여러분 작성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른쪽 닫기 두 번째 문제에서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씨앗 입고 현황 폼에서 본문 영역에 대해서요.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굵게 밑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같이 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다시 씨앗 입고 현황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본문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거라서 본문 앞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하시면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문제에 나와 있는 식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컨트롤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라서 식을 선택하는 거고요. 조건은 입고 수량이, 필드 이름이 입고 수량이 크거나 같다 5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수식을 작성할 때는 엑셀에서는 꼭 등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엑셀에서는 등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등으로 입력하지 않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굵게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서식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신 다음 현재 작업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을 저장 한번 하고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폼보기 눌러보시면 50보다 입고 수량을 보셨을 때 50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에는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돌아와서요. 세 번째 문제인데요. 아래쪽에 총 입고 수량 옆에 보면 닫기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 입고 현황 폼에 폼 바닥글 영역에 다음 지시에 따라 단추를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추를 생성하는데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도록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컨트롤 이름은 cmd 닫기, 캡션은 닫기, 그림은 여기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저장한 다음에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폼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폼을 닫겠다라고 하시면요. 클로스 인도를 선택합니다. 폼을 닫을 건데 어떤 폼을 닫을 거냐면 우리 개체는 폼을 닫을 거고요.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씨앗 입고 현황이라는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매크로 이름을 닫기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서 매크로 창을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시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 아까 넣으셨던 텍스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총 입고 수량 옆에다가 단추 하나를 만들어서 기록해둔 매크로를 클릭해 연결하도록 하겠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의 선택이 해제된 상태에서 단추를 선택하고요. 오른쪽 총 입고 수량 옆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단추 하나를 만듭니다. 그 다음 모드 탭에 오셔서 이름을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요. 캡션은 닫기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닫기 입력하시고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기록해놨던 원클릭에 닫기라는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폼보기 가셔서 닫기를 클릭하면 폼이 닫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5문항의 배점이 높죠. 3호 15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5문항입니다.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같이 한번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최에서 보고서를 선택하고요. 시약코드별 주문 현황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시약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그러면 시약코드의 머리끌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머리끌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에 가셔서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반복 실행 구역에다가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시약코드가 변경되면 변경되면 매 구역전의 페이지도 변경될 수 있도록 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바꿈을 할 건데 구역전에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 바꿈은 구역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한 시약코드 내에서는요 아래쪽에 정렬해서요 시약코드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데 시약코드 내에서는 정렬을 추가해서요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문 일자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라고 주문 일자 오름차순 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에 시약코드 선택하시고요. txt 시약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약코드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할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형식탭이 오셔서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를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을 선택하시고요. 본문 영역에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 오셔서 교차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 단추 누르셔서 교차행을 선택합니다. 다음 시약코드 바닷글 영역에서요 시약코드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주문 횟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시약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는 입력하시고 카운트 함수 입력합니다. 모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별표 입력하신 다음에 뒤에다가 n% 연산자 유형 이용해서 횟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작성한 내용이 문제 제시된 그림과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보고서 완성 창 닫아주신 다음에 다음은 두 번째 조혐의 출력 기능 구현의 두 번째입니다. 씨앗 정보 찾기 폼에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요.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한 후에요.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가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 단추를 클릭하면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메시지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매크로 함수에 오셔서 메시지 박스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어떤 메시지를 표시할 거냐면 그 다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나오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어떤 걸 연결하실 거냐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한 칸 띄우고 보고서를 인쇄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함수를 추가하셔서요. 보고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푼 리포트 선택하시고 보고서는 시아코드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작성한 내용을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출력이라고 저장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문제에서는 시아 정보 찾기라는 봄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그럼 오른쪽에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매크로 작성해 놓으셨던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하신 다음 폼 보기 가셔서 보고서 클릭하시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시아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그 다음 현재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임의 출력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처리 기능 구현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난이도에 따라서 배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제에서는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시약 입구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시약 명의 일부를 여기다가 구기라고 딱 입력했더니 해당 제품의 입구 정보를 조회하는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된 구기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시약 명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부가세 필드는 입구 단가가 입구 단가가 3만원 이하일 때는 판매 단가의 10% 그 외에는 판매 단가 20%로 IIF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입구 일자 기준으로 내림 차순해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쿼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만들기 가셔서 쿼리에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시약 입구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약 입구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필드를 가져올 건데요. 첫 번째 입구 일자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시약 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입구 수량 더블 클릭 그 다음 입구 단가 선택하고 더블 클릭 판매 단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부가세는요. IIF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겁니다. 오른쪽에 부가세 입력할 곳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부가세라고 입력하는데 IIF 첫 번째 입구 단가 필드가 조건은 입구 단가 필드가 3만원 이하다면 작거나 같다 입력하실 거고요. 3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판매 단가에 곱하기 문제에서 10%니까 0.1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판매 단가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단가 곱하기 0.2라고 입력하시고요. I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셔서 부가세 필드 작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구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렬해서 내림차순 정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은 이제 C암명을 통해서 조건을 입력받을 거죠. 근데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는데 일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그러니까 일부를 입력하면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시고요. 별표 그 다음에 매개변수 연결하기에서 M% 연산자 그 다음 M% G의 어떤 글자가 와도 매개변수에 입력된 글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찾겠습니다. 라고 이제 여기에다가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검색할 C암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라고 작성합니다. 네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단은 작성하신 다음에 살짝 너비 조절하려고 했는데 네 작성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결과를 살짝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구기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할까요? 입구일자 네 조절하시면 입구일자는 내림차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량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 네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전체 레코드가 두 개가 맞습니다. 네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가랑 입구 단가랑 판매 단가랑 부가세는요. 통화 형식으로 통화 기호가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입구 단가 선택하시고 속성 시트 표시하신 다음에요. 형식을 통화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통화 마찬가지로요. 단가를 판매 단가를 선택하고 형식에 오셔서 통화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부가세를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통화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부가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음 일단 저장 한번 할게요. 커리 이름을 씨앗 입구 조회라고 저장 먼저 할게 사겠습니다. 씨앗 입구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살짝 보면 국이라고 입력했을 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네 판매 단가 부가세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부가세가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국이라고 입력하고요. 확인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통화 표시를 했는데 부가세는 사실 함수를 통해서 구했거든요. 근데 통화 서식을 지정했는데 바로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 액세스 버그인 것 같은데요. 어 통화 선택해 주시고 다시 다른 데 선택했다가 선택하면 통화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다시 갔을 때 국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사실 음 이거는 이제 오피스 액세스의 버그입니다. 저희가 선택하고 형식을 지정하셨는데 간혹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장하시고요. 이따가 일단은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씨앗 커리에 가셔서 씨앗 입구 조회 클릭하시고 구기라고 입력하고 확인 디자인 보기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버그 문제를 해결 네 이제 클릭해서 형식에 와서 통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구기라고 입력하고 확인 네 이제는 표시가 됩니다. 이게 버그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 번 하셔서 저장하신 다음에 다시 열어가지고 확인하는 작업밖에 없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두 번째 커리 문제 볼게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씨앗 명별 최근 입고 일자 총 입고 량 총 주문량 을 조회하는 재고 현황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총 입고 량 은 입고 수량 에 합계 총 주문량 은 주문 테이블 에 수량 필드 합계 가 합계 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엑셀스에 오셔서 만들기 그 다음에 커리에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 첫 번째 씨앗 입고 선택하고 더블클릭 씨앗 선택하고 더블클릭 주문 선택하고 더블클릭 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씨앗 명이 있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최근 입고 일자가 있습니다. 최근 입고 일자는 입고 일자의 최대 값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입고 일자를 선택하고 요약을 클릭하셔서 최대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총 입고 량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고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입고 수량을 선택하고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총 주문 양은 주문 테이블에 수량 필드를 추가한 다음에 필드에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얼라이언스 최고 입고 일자라고 수정하고요. 입고 일자 모타가 있네요. 입고 일자 그 다음 입고 수량은 총 입고 량 수량은 총 주문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작성하시고 일단 결과를 미리 보기 할까요? 보기 가셨을 때 전체 레코드 개수 확인해 보시고요. 전체 레코드 수가 12개 맞고요. 그 다음 총 최근 아 오타가 있어서 최근 수정할 거고요. 최근 입고 일자 총 입고 량 총 주문량 표시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쪽 부분만 최고 가 아니라 최근 이라고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한 내용은 저장 버튼 눌러서 커리 이름을 재고 현황 이라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현황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 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주말 입고 현황을 조회하는 주말 입고 씨앗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위크대의 함수는 엑셀에서 사용하는 것 같이 날짜를 가지고 요일에 해당한 값을 숫자로 반환해 준 함수입니다. 위크대의 함수에 리턴 타입 2를 사용하신다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 1, 2, 3, 4 변환이 되니까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6번 7번에 해당이 되겠죠. 비트인 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자를 이용해서 6과 7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는데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오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할게요. 제가 주문을 잘못 가져왔으니까 선택하고 삭제 딜리트 눌렀습니다. 그 다음 씨앗 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입고 수량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입고 단가 선택하고 더블 클릭 표시할 내용은 3개 필드가 표시할 건데 조건은 날짜를 가지고 입고 일자를 가지고 조건을 작성하고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체크는 해제합니다. 그 다음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입고 일자 필드에서 요일에 해당한 값을 반환하는데 리턴 타입 2를 넣으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23으로 표시가 되고요. 조건에 와서요. 비트윈 연산자를 이용해서 betw 토요일이 6이고요. 일요일이 7입니다. 6 & 7 이라고 입력하시고 결과를 살짝 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전체 레코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5개가 맞고요. 그 다음 씨앗 명가 입고 수량 단가 에 대해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따로 형식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을 클릭 하시고 주말 입고 주말 입고 씨앗 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번째 문제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참조할 테이블이 두 개예요. 그럼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시면 되고요. 씨앗 명의 행 머리끌 열 머리끌 에다가는 원산지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에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이용하는데 가져오실 테이블은 씨앗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을 가져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첫 번째 씨앗 명은 행 머리끌로 사용할 거고요. 크로스텝 에서 행 머리끌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원산지는 열 머리끌로 사용하실 거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주문 아이디를 가지고 값을 표시할 거고요. 값을 개수로 표시할 거고요. 또 한번 주문 아이디를 선택하시고 행 머리끌로 표시하는데 마찬가지로 개수를 표시하겠습니다. 단 주문 아이디라고 표시하지 않고요. 주문 횟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작성하신 내용을 일단 좀 미리 보게 하시고요. 보신 다음에 현재 씨앗명 전체 레코드 개수부터 확인하시고 12개 맞고요. 핵 머리끌에 씨앗명 열 머리끌에 미국 중국 한국 표시되어 있고요. 주문 횟수 문제 제시된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클릭하셔서 현재 작업한 커리는 주문 횟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주문 횟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작성한 커리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상설 기출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